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. 지난 1일 오후 8시 35분쯤 의정부 신곡동의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51살 A씨 등 총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. 불은 소방서 추산 81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발생한 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가정집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